자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완계시록 마지막 장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완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22장을 다룰 거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16장까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삼중 재앙 임봉을 떼는 재앙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 접시를 넓을 때 엎을 때 나타나는 그 무서운 재앙들이 있었죠 마치 애굽의 열 가지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무서운 재앙이 16장까지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화심 그 복음이 깔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그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과 음료 음료와 바벨론이죠 그거를 위한 재앙의 심판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17장과 18장이 되었다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9장서부터는 교회와 성조들을 향한 구체적인 소망을 쭉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저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조들은 신부와 같다 얼마나 즐겁겠나 라는 그런 희망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동안은 세상에서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린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었어요 조금 이미지가 다르죠 혼인잔치의 이미지하고 천년왕국의 이미지가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성조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었죠 그리고 성조들에게 확실하게 너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아주 확실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장에서는 아주 더 찬란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와 그냥 이 하늘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하는 또 차원이 다른 바다가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고 그리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생명수 강물이 넘치는 곳이다 이 생명수 강물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에서 쫓아 쫓겨나면서 그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는 이번에는 생명나무가 아닌 생명수를 흐르게 하셔서 똑같은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생명수를 넘치게 해주시는 그곳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 21장에서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22장의 전반부에는 그 생명수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참 너무 좋은 곳인데 좀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마음 가운데 아주 감동을 주는 그 마음의 고향을 타치하는 그리움을 타치하는 아주 소망을 타치하는 그 이미지를 소개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화찬란한 그런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장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완벽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에서 그런 혼인잔치의 이미지 천년 왕국의 이미지 생명록의 이미지가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21장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그거 같은 것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잠시 앞장에서 다루었던 것이지만 다시 그것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죠 참고로 지난 21장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은요 새하늘과 새 땅과 좀 이미지가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쌓인 것 화려한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요한이고 너무너무 화려한 것을 정말 그 잘 어휘력을 발휘해서 잘 묘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집화와 민족들에게 열려있는 것 Open door, open mind, open heart 이것이 우리 하나 감리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합니다만 모든 곳이 열려있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다라는 그것 같은 곳이죠 그러나 거룩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만이 오는 것이고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끝까지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새 예루살렘에서 강조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2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이 얼마나 그냥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강이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그 물결이 찰랑찰랑한 찬란한 그런 수정과 같은 그 모습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예루살렘 그 도시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 어디에 나오는 거였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이 된대요 민족들을 치료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모든 것들을 감싸주는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생명수의 강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흘러가지고 흘러가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에덴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 회복의 환상가도 같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간구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회복시켜주시는 이미지로 에스겔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환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소개했던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보았던 마른 뼈들이 나중에 군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저들이 군대가 되어서 힘을 바라는 영향력을 바라는 민족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였어요 바로 47장에 나오는 47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 생명수에 관한 물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아니?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강한 이미지가 예루살렘에 관한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그 봉헌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가장 주된 내용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축복하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을 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10편에 있는 말씀도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바라며 살찌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고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부서지고 모든 것들이 다 뺏겨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굉장히 민족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길은 민족이 마름뼈와 같은 민족이 저들에게 다시 군대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동시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서 더럽힘을 당했지만 다시 이제는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돼요 나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는데요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재단의 남쪽으로 지나가고요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가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을 일어났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동서남북의 문에서 그냥 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덩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나무에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죠 그가 나에게 일루어주었어요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죽은 바다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사해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해와 같은 죽은 것도 다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비전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면 거기에는 막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어부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요 강가에 쫙 들어서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엔게리에서부터 에넥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치고요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지게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고기들이 있는 보아와 같은 곳이에요 그와 같은 보아가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풍성한 물고기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그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물들을 살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이 똑같은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일 것이다 조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민족을 오히려 살리는 우리 성전이 다시 한번 귀중여금을 받는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졌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 동시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생명 속 강물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종기함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입니까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2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똑같은 이미지 천년왕국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와 같은 것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지금 이마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 그 14만 4천명이 받은 것과 지금 이것저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나도 거김없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도들의 이마에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그들을 빚주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가 통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번성하느냐 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대통령이 뽑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대통령이 뽑혔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세요 바른 지도자가 뽑혔을 때 그 나라가 번성했고요 잘못된 지도자가 뽑혔을 때 한때는 번성했던 나라가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망그러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지배한다 넓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666을 받은 것 같아서 결국 그 길은 넓은 길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환한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린 유한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유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은 보여줄 환상은 다 끝난 겁니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도 보였지만 성도들에게는 뭘 보여줬어요 놀라운 그런 소망과 희망과 그 다음에 벅참과 기대와 와 하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지난 우리 21장 강의를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몇몇 성들인들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소망으로 막 부풀어오는 것 같아요 또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하늘나라에 보내고서 그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주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글을 썼다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으세요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작가라면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결론을 자연적인 결론은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전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완전 구원을 하셔서 귀한 새 천년 그 다음에 아니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냐면 제림 그리스도의 제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천년 왕국 얘기를 하면서 천년 왕국에 관한 세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신학교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무슨 교리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천년설은 뭐였습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먼저 임하셔야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전천년설이라고 했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어주시고 그때 가서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게 된다 그게 후천년설이라고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선포된 것이고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결국에 가서는 거기는 무천년 결국에 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천년 동안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전천년설이건 무천년설이건 후천년설이건 간에 거기에서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제림이 전이든 후든 반드시 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때의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후에는 그것이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얘기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느냐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면 세상을 별하시고 성도들을 다 구원하셔서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새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와 같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21장을 통해 22장 전반부까지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을 제시했으면 결론이 뭐겠어요 여기 빨리 가고 싶은 게 결론이겠죠 가고 싶은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림에 대한 소망을 당연히 바로 이 마지막에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이렇게 동굴에서 기록한 것인데 정말 모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잘 짜여졌어요 이거 정말 사람이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한 구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다 보여주고서 이제 봤지 그리 소망 가져 끝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돼 재림신앙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 가져야 돼 라는 말로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완벽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2장 맨 마지막에 왜 재림 얘기를 했을까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또 얘기했을까 언제 오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 모든 약속한 그 환상들이 약속들이 소망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강조했고 그 신앙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 또 20절에는 재림에 관한 약속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하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자 그 앞에 장에서는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 가지고 오시겠대요 상 가지고 나는 알파마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 모든 재림 약속들은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곧 오신다니까 곧 오신다니까 그래서 곧 오셔서 소위 말하는 천년 황국을 세 땅과 세 안을 열어주신다니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위안과 소망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재림신앙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반복해서 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왜냐 사도 행전에서 누가 다음과 지칭을 하고 있어요 맨 빨간 글씨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올라가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라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승천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교회는 본래에는 천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데 천장이 있으면 어떡하노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안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회교도들이 와가지고 모스크를 만들어라고 그걸 다 뒤집어 씌웠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소망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어요 아까는 천사의 약속이고요 재림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 근데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읽는 그 같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초대교회에 확신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사도 요한만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를 씁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고 성도들에게 곤면했던 신앙이 바로 이 재림 신앙이었다 이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덧붙일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서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가 재림에 관한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 얘기를 왜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2단 중에서 덧붙인데 어디 제일 많이 덧붙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재림에 관한 여기에 많이 덧붙였어요 어떤 것도 많이 뺐어요 어떤 때는 또 자기가 또 재림 예수래요 그래서 2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로 믿어야지 덧붙이거나 빼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덧붙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 축복이 빼질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길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덧붙이지 말아라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뭐야 덧붙이지 마 상상하지 마 재림주는 도족처럼 노아시대의 홍수가 갑자기 내렸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냥 팍 임하게 되는 것이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야 그러나 재림의 주가 오시는 때는 우리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야 라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올바른 재림 신앙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곤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재림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새해로 살림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올바른 재림 신앙이 뭡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신다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악들이 흉흉한 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개의치 말아라 세상은 본래 그런 거야 22장 10절과 11절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우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벼러 두고 그냥 내벼러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들이 더러운 채로 내벼러 두고 개의치를 말아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버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에 개의하고 그것에 연련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그래서 의의를 유지하며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면 그래서 재림신앙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라 마라나타가 뭡니까 오십시오 오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희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커져 마십시오 이 모든 게시를 증언하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러면서 이완 게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비유가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죠 다섯 처녀는 준비했어요 준비할 때 신랑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가지고 준비했겠죠 나머지 다섯 여자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것도 없었고 그냥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나중에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 혼인잔치가 뭐예요? 지난 21장에서 기록하였던 20장에서 기록하였던 그 혼인잔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거 보면 굉장히 성경이 철저한데요 성경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재림신앙을 가져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휴 좋은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시지도 않으니 뭐 에이 나 뭐야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욕망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다 뭐 세상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너무 언제 그 시점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결국에 가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을 의롭게 거룩하게 꾸준히 준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일들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귀하는 데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는 언젠가는 도둑처럼 임한다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에게 어포인먼트하고 전화 걸고 알려주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처럼 임한다 언젠가는 임한다 지금까지 유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22장까지 읽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22장 초반부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보충 설명을 생명서에 관한 설명을 하고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나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강조하면서 유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와 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고 복음 중의 복음임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늘 어려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유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 번씩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쭉 하면 그 해당되는 챕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유한계시록을 그전에도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아주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더 세밀하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을 쭉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 창세기록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한계시록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하나를 미스했더라고요 유다서 하나를 미스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다서를 마쳐서 유한 창세기서부터 전체 신약 구약 신약 전체를 은혜로 보는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수요일서부터는 사도 사사기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넘어갔고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백성들을 편함없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